한국국토정보공사 진짜 잡았다 제주도 좋다 물고기다 종류는 뭔지도 모르겠지 피레미 피레미 아니에요 손바닥 안에 세상에 살고기 손바닥 안에 세상에 살고기 보내주시오 해방시켜주시오 이름을 지어가지고 방생하세요 방생하세요 소원성질 하나 빌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내주세요 잘살을 하든지 못살을 하든지 근데 얘는 죽일게 아니고 내가 여기로 모는거니까 좀 이따 보내줄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도우 얘거리 잡았다 이곳에 있는 곳이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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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제주도 용광타 YouTube watching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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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 ю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